아 만들어보고 싶은 필드가 있어서요 만들어보고 싶은 필드가 있어가지고 와 남매 싸움이다 그렇네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한쪽은 슬라임이랑 라고 한쪽은 이시즌에 드로우 페이지워크가 어떻게 나겠네 페이지워크 융합이랑 에이젠프 쉐인 메이트 컵라맨인거는 꽤 오래됐죠 격과 메이트 컵라맨인거는 꽤 오래됐어요 메이트 컵라맨인거는 꽤 오래됐죠 메이트 컵라맨인거는 꽤 오래됐죠 융합 키토칼 키토칼 키토칼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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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일단 키토칼에 이거에 쉐이렌까지 다 쏘서 돌아갑니다 오 이거 이렇게 됐구나 돌아가구요 쉐이렌 호저 갓 슬라임 쉐이렌 가디언 슬라임 아프니스 도로곤 뽑자 도로곤 메이로 추가 바잉 노랍 에이로 1소 어과 세장 와 별건네 똑같으니까 엔드 켤도 켤도 버렸고요 어? 켤도를 버려? 그래요 켤도를 여슬벌였고요 이미 쓴거도 체크해주네 아 이거 좋다 2턴중 효과를 사용했다 왜 이렇게 말이 짧냐? 너 왜 말이 짧아 배틀 뭐 니가 얘들 효과를 알아? 아하 설명 자체가 반말이 아네우스 아 물을 내리시겠다고요? 미안해요 내가 그건 별로 안좋아해서 물을 내리는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가키아 노베프니 레이너하트 지정위치에 투하 이거랑 요거랑 요거랑 요거 경기오페씨 경신을 만들어주겠다 메이루야 융합하자 각힌 어차피 발동 안되고요 스케일드레인 때문에 아마 켤도가 아 켤도 저거 당했지 맞다 켤도 생각해보니까 지금 무명자를 맞았구나 나도 깜빡했네 비토파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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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배틀 엽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명자를 벗겨놨어요 지명자나